오늘의 영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명품의 아이들을 탄생시킨 건국. 요즘 핫한 아이죠. 이 아이들을 영상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총 10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건국에서 건국호, 건국정, 건국비, 건국복룡과 같은 명품의 아이들을 탄생시켰습니다. 건국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핫한 아이죠. 이 아이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국입니다. 자세히 볼게요. 자축이 하나, 두 개 이렇게 있고요. 모축이 튼실하게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건국 20에 드립니다. 두 번째 건국입니다. 두 번째 건국은 자축이 하나, 두 개, 세 개. 모축 하나네요. 두 번째 아이도 20만 원이고요. 세 번째 건국입니다. 꽃대도 나와 있죠. 큰 자축이 하나, 작은 아이가 하나. 큰 자축이 두 개, 작은 신화가 하나. 꽃대 하나, 모축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묵도 보입니다. 묵도 트개입니다. 세 번째 건국, 이 아이도 20만 원이고요. 네 번째 건국입니다. 자축이 하나, 두 개. 모축이 하나입니다. 네 번째 아이는 이 아이도 20입니다. 다섯 번째 건국입니다. 다섯 번째도 자세히 볼게요. 자축이 하나, 두 개. 모축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뒤에 묵도 보입니다. 다섯 번째 아이는 이 아이도 20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입니다. 큰 자축이 하나, 모축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묵이 약간씩 들어가 있죠? 묵이 보이죠? 여섯 번째 아이, 이 아이는 제가 10만 원을 착하게 드립니다. 애가 좋은 아이랍니다. 일곱 번째 건국입니다. 큰 자축이 하나, 작은 신화도 있고요. 또 모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일곱 번째 아이 12만 원입니다. 여덟 번째 건국이네요. 자축 하나, 모축 하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10만 원. 아홉 번째도 자축 하나, 모축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아홉 번째도 10만 원입니다. 참, 여덟 번째는 신화가 하나 더 있네요. 참고를 하세요. 그 다음에 열 번째 예쁜 자축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착한 가격으로 7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원곡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예섯 번째, 인九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일 번째입니다. 주문 원하시는 분들은 제게 문자나 댓글 주시고요. 저희는 이렇게 화분 그대로 갑니다. 예쁘게 그대로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금방 분간해 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수분들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구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끝.